19 아스텍말로 떼과 비트, 떼호복기, 이게 태호복기랍니다. 중국의 예술가들이 이러고, 중국의 커뮤니시티들이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태호복기, 아니 말고 팁입니다. 오늘은 제, 임금 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뜻은 뗄감입니다. 뗄감. 뗄감이라는 단어를 남북한 사람들, 고려인들, 조선족들이 말을 하고 있죠. 뗄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통일한국, 러시아, 중국이 진짜 동의족을 두고 싸우는 날이 올 겁니다. 멕시코, 아즈텍, 마이아문명, 아즈텍 문명, 이 사람들이 어쩌면 동의족일 수 있다는 거죠. 100년동안 한국교육은 동의족 교육과는 점점 멀어지는 교육으로 퇴보했다. 한자, 고음, 수책, 임금 제자를 갖다가 띠액이라고 발음합니다. 띠액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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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액크. 멕시코, 아즈텍, 나후아뜰, 이 책에는 떼과 윗뜰. 언젠가 이거 떼과 이거를 뗄감이라고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그 영상이 어디 있는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자, 앞에 지금 작년인 게 재작년에 만들었는데, 이 휘뜰은 제가 그때 생략을 하고 만들었거든요. 한 2년, 3년. 이 휘뜰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자, 이제,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제 2022년, 오늘이 3월 19일. 자, 리치얼 파이어우드. 뗄감을, 이 사람들이, 뗄까핏들을 리치얼 파이어우드라고 합니다. 리치얼 파이어우드. 자, 이 띠입니다. 띠액크. 옛날식 발음으로 띠, 뗄감. 자, 동의족 발음으로 띠액크. 띠액크. 이게 동의족입니다. 이게 동의족 발음입니다. 이게 옛날식 발음. 우리 할아버지들이 쓰던 발음, 띠액크. 띠액크. 그 다음에 멕시코 아저택, 띠액크와. 띠까핏. 뇌래용 뗄감을, 이 사람들이 띠까핏라고 했습니다. 1884년부터 이제 재 로 발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띠액크가 날아갑니다. 띠액가. 1884년, 인군 재 라고 발음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갑심정변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1884년, 이 아동용 한자 학습서 정몽 류어에서 띠액을 재로 발음합니다. 이제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동의의 시대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몇몇 학자들은 일제시대 때 태어났던, 1915년에 태어났던 이런 학자들은 동의어, 동의어라는 말을 심심참기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세대 때까지 동의어, 동의 사람, 동의라는 말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학자들이 일본어로도 이렇게 동의라는 한자를 써가지고 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0년 동안 기억하는 자와 기억을 잃어버린 자들이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 재 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를 보면 크고 아름답고 눈에 확 띄는 모습의 뜻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람인데 뗄깜이다. 준 걸 뛰어난 사람입니다. 말인데 뗄깜 같은 말이다. 뛰어난 말입니다. 곤충인데 뛰어난 매미, 곤충인데, 뗄깜 같은 곤충, 매미, 소리도 우렁차고, 큰 잉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동새가 참 재미있습니다. 접동새는 아홉 오라비들이 슬퍼하면서 누이의 혼수를 마당에 태운다. 계모는 아까워하며 태우지 못하게 말렸다. 이에 격분해서 오라비들이 계모를 불 속에 밀어 넣었던 이 까마귀 나라를 전부 다 태우다. 불 속에 밀어 넣어 죽이고 접동새 대고 두 번째 얘기로 가난한 총각이 우렁각실을 만나서 잘 사는데 공무원이 와가지고 데려가고 총각은 우렁각실을 찾았으나 데려올 수 없어서 애가 타서 죽었다고 합니다. 애가 타서. 그래 우리 동이족 할아버지들은 이 접동새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겁니다. 임금 제 자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접동새. 자 그래서 애가 타서 죽는다. 아즈텍 나우아틀말로 리버 간을 애달바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E-L-T-A-P-A-C-H-T-L-I 애달바뜨리. 우리말로 아유 애달아서 어쩌노 애달바 애달 애쓰다 애 먹다 애달바. 이게 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간. 이런 단어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이족들. 자 돼지. 아즈텍 사람들이. 삐쩓다. 조디가 삐쩍한 거 돼지 아닙니까? 내로. 삐쩌화. 우리말로 삐쩌봐. 삐쩌화. 삐쩓다. 삐쩌화. 뭔가 삐쩍하고 삐쩍하고. 토네이도. 꼬아서 돌고 있는 거. 다 이렇게. 이게 동이족입니다. 바다 건너간 사람들이 동이족이고. 우리가 동이족이에요. 중국은 없어요. 솔티. 짜요. 스파이. 짭다. 스파이. 못해빠진 놈. 못해빠지니. 무척. 무치. 나나아틀리. 마들. 이게 전부다 우리말입니다. 이 동이족 말입니다. 이게. 뷰티풀. 괜찮네. 아따 삼삼하네. 이쁘네. 멋지네. 괴차티. 플래싱. 플래스트. 지화자. 지화자 좋다. 이 말이거든요. 지화자 좋다. 이런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토끼. 토친. 통그라인더. 맷돌. 뭐. 얼마나 많은 증거를 내놔야 되냐. 이거죠. 자. 이 갑골문에. 갑골문에. 이 제. 정확하게 무엇을 상인한 것인지에 대해 정론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꽃받침. 꽃. 뭐 이렇게 되는데 정리를 해보면 1번이 맞습니다. 나무를 묶고 불에 태워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 여기서 나무가 아니죠. 뗄감이죠. 뗄감. 뗄감을 묶고. 이렇게 제사를 지는 것. 뭐 꽃받침. 꽃모양. 햇볕. 햇빛. 이게 다 아니죠. 1번입니다. 1번. 자. 멕시코. 아즈텍 사람들. 이게 리치올 파이어 우드입니다. 이게 제사용. 제사. 이 지금. 각 잡아놓은 거 보십시오. 뗄감. 뗄감 이거 완전히 마시. 구워가지고 멋지게 딱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게 14, 15세기 때. 지금 뭐. 고 문서라고 하는데. 이게 리치올 파이어 우드입니다. 이게 뗄감입니다. 이게 태오 복기입니다. 때코아 비트는 태오 복기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피부에 발진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뭐. 호화마마인지. 뭐. 수둔인지. 이렇게 벌겁게 지금. 막 뚫고 나오고. 막 이런 게 아닌가. 호화마마. 이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원적외선. 벽돌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을 쬐고. 몸이 찌뿌둥하고 하니까.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 샤만들에게. 이거 숯입니다. 숯. 이거 백탄입니다. 백탄. 나무를 저거하고 나서 숯이 나오면. 이걸 가져가서 목욕을 하고. 눈에도 한번. 물을 발라보고. 그런 거죠. 이게 동이족입니다. 이게 참숫가마. 이 동이족의 전통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동이족이고요. 다 같은 동이족. 중국에 이런 거 있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까? 참숫가마. 우리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용원에. 경상도 진해하고 김해 그 중간에. 용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 용원이 아니고. 용원, 보배산, 참숫가마라. 저도 여기서 한 10개월, 11개월. 1년을 채 못 채우고 나왔는데요. 재밌습니다. 숯을 이렇게 드럼통에 닿습니다. 뚜껑을 탁 덮으면 이게 식으면서 숯이 되는 거죠. 이게 태워복기입니다. 이게 뗄감입니다. 이게 뗄감이에요. 뗄감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근문, 청동그릇에 이런 식으로 지금 제. 뗄감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제사 지내는 거예요. 동이족 아닙니까? 제사 지내는 건 동이족. 하나, 둘, 셋. 구름입니다. 구름.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거죠. 왜? 이 제. 옛적의 황제. 제. 제는 구름으로서 관명을 기록하였다. 구름과 제. 이건 뭔가 관계가 있는 거죠. 춘추자전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 둘, 셋. 구름은 자죠. 하나, 둘, 셋. 제로로 세워서 이렇게 하면 물 숫자가 되면 이게 안 되고. 이게 태워복기입니다. 이게 태워복기입니다. 이 뗄감으로 스님들 종교적으로 다비식을 거행을 하고 계신데. 스님 돌아가시면 이렇게 하는데. 이 용입니다. 용.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용이 뗄감입니다. 태국 치앙마이. 이게 뗄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태워복기고 이게 뗄감이고 태워복기고 이게 태워복기고 뗄감이고 멕시코 아스텍말로 태궈비드, 태워복기 이게 태워복기랍니다. 중국의 예술가들이 이러고 중국의 커뮤니스트들이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태워복기. 태워로스로 만들어놨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동물, 이 가죽백기가 이 동물 환경단체라고 해야 되나. 동물보호단체한테 고소당하지. 이게 우리 동아시아의 수준입니다. 이게 지금. 탈모 환자로 만들어놨어요. 탈모 환자로. 엉망진창입니다. 금을 입하고 금동이. 이건 뭐 탈모 환자. 이건 뭐 뗄감 비슷하게 생겼네요. 이건 제가 박아 넣은 겁니다. ENA 슈퍼맨. 아메리카 슈퍼맨 보고. 아메리카 차이니즈 아티스트들. 보십소. 페인터들. 이러고 지금 동원이 돼가지고. 안타갑습니다. 이게 동아시아의 수준입니다. 이게. 차이나의 수준이에요. 이게. 아이고. 이거 어디 뭐 저. 한약방에 약다리는 거 있고. 뭐 저. 약장수. 약장수를 그려놓고. 이게 태어복희라고 하는 거랍니다. 중국에서. 이게 중국의 수준입니다. 오행의 우리가 목화토금수. 나무목이라고 외우면 안 되고. 이젠 뗄감목이라고 외워야 되죠. 뗄감목. 뗄감목입니다. 동이족 오또미. 조상들을 기리는 공원을 1980년대에 이렇게. 뭐 이런 데서 뭐 저.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뗄감으로 제사를 지내던 그런 가마가 아닌가. 이런 데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책에는 뭐 임금 제자를 그 뭐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지상에 머무는 출장소. 제. 글쎄요. 자 봉황.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봉황입니다. 이게 용입니다. 용봉 문화는 코리안 겁니다. 코리안. not chinese. 용봉 문화는 코리안 거라고요. 드래곤. 드래곤 뭐. 투시 클리어 비지벌리 캐릭터라이저 라이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클리어 라이트. 자 여기 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프로토 인도 유로피. 유로피언이 여기 왜 나옵니까. 아무 뭐 집도 절도 없는 유럽 그 허벌판에. 프로토 인도 페르시안이라고 해야 됩니다. 페르시아 사람들 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자 드래곤도 드래크. 여기서 왔을 수도 있고. 드래크 이거 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뗄감이라는 단어가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뗄감. 그래서 이게 드래크. 밝고 빛나고 맑고 깨끗한 거. 뗄감 아닙니까. 나무에서 불을 지폐했을 때 확 빛나는 거. 이게 이리로 들어갔다고요. 그래가지고 바다 건너서 아즈텍 말도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진 이렇게 돼 있고. 또 두 번째 책에는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알파벳은 다른데. 읽어보면. 띌과 휘뜰. 띌과 휘뜰. 띌라띌라 띌과 휘뜰. 띌라띌라는 burn. 태우다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족들마로 태워복기. 띌과 휘뜰. 띌과 휘뜰. 그래서 용복문화는 동의의 상징이다. 대한민국은 동의가 세운 나라입니다. 동의는 코리안입니다. 코리. 동의. 이렇게 첫 번째 사진은 이렇게 파이어우드. 이렇게 들라딜라. 띌과 휘뜰. 띌과 휘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 책에는 그냥 띌과 휘뜰. 리처리 파이어우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쭉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티베트라는 단어도. 이게 지금 띌과 휘뜰이라는 단어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적어놔 봤습니다. 그래서 파이어우드. 전세계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코리안 동의는 떼어복기입니다. 떼어복기. 그래서 복기가 사라지고. 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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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즈댁 나왔던 떼과 휘뜰. 잉글리시로 트리우드입니다. 트리우드. 휘뜰. 파이어우드가 아니고요. 띌과 휘뜰. 띌과 휘뜰. 띌과 휘뜰. 왜? T-R. T-L. 전부 다 T-R. T-L. T-L.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거든요. 스페인. 핀란드. 이렇게 지금 T-L로 발음해요. 이게 지금. 러시아. 이렇게 쭉 T-L로. 몽골. 틸레. 그래서 영어에 트리가. 트리우드가 맞습니다. 파이어우드가 아니고. 떼감이라는 단어는 트리우드이다. 러시아. 토프리 보. 테허호 보키 할 때. 테허풀이. 보키. 드로비엔노이. 우쿠라이나. 요즘 참 힘든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드로버. 드로버. 이게 중국 사람들의 테허우 보키의 원래 발음입니다. 지아이 호. 지아이 호. 지아이 호. 앞으로 갖다 붙여도 되고. 뒤로 갖다 붙여도 되는데. 이게 지금 보키의 V 발음. 입술 소리거든요. V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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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뒤로 제가 이렇게 좀 갖다 붙였습니다. 앞에 지금 그 나 르가 생략이 됐다라고 보고. 제아이 호. 이런 식으로. 몽골. 둘레. 그래서 몽골의 둘레 발음. 이쪽이 유럽으로 들어가서 영어에 트리가 되죠. 트리. 이게 델까미라는 뜻이죠. 델. 체코. 드리. 위. 둘레로. 스페인. 대로. 델라. 핀란드. 폴란드. 폴란드. 폴란노. 폴란노인데 아마 트. 트. 이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우즈벡스탄. 텔작. 페르시아가 재미있는데 이게 지금 슈크트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트크스. 트크.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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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뗄감입니다. 이게 뗄감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망오제는 없습니다. 사망오제. 이건 불가마 3개하고 뗄감 5뭉치. 염제. 불타오르는 뗄감입니다. 황제. 누렇게 타오르는 뗄감입니다. 이게 다 불가와 관련된 거예요. 뗄감과 관련된 겁니다. 자 삼황오제라는 말은 원래 사기의 오제봉기에 당나라 사마정이 삼황봉기를 보충해가지고 삼황오제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 뜻도 없어요. 역사 조작이에요. 새로 새로 자기들 역사를 그냥 계속 덮어쓰기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복귀 신동 이것도 새로 다 아메리카로 넘어간 사람들의 책을 보고 아메리카 원주민어를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이고 속는 놈이 바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떠돌 정도로 아주 속고 속이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런 책을 빨리 번역을 해야 돼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번역을 좀 하시라고 학자들이 제2, 제3의 사마천이 계속 출몰합니다. 왕따윰. 용봉문화원류. 이러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단 여기서 쟤는 후인이 뒤사람들이 붙여준 것일 뿐이다. 네가 어떻게 하는데 그 본래의 뜻은 상고시대 자기들 시족 집단 중에 걸출한 공원을 세운 인물을 지칭한 것이다. 네가 몇천 년 전에 살았나? 들어봤나? 이런 식으로 구라를 치고 있어요. 1900년 초에 중국 대사관 직원들이 아메리카에 들어가서 이러고 자기들끼리 자료를 남기고 주고받고 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중국의 보수들입니다. 이게 중국의 보수예요. 얘가 중국의 보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보수가 없어요. 놀아도 얘들은 이렇게 스케일이 크게 구라를 쳐도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겁니다. 제2의 사마천이 되고자 하는 그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수가 없죠. 이런 걸 좀 보고 배우라고. 타이완 외교부 자료가 이런 게 남아있다고 하는데 인디언들을 스스로 중국 혈통이라는 얘기가 전해져요. 내려온 역사가 삼천년이라 하나 들어봤나. 누가 그러다. 이런 걸 빨리 가가지고 타이완에 가서 딥여봐야 되는 거예요. 음포포 쪽이 중국이냐. 이게 중국이 진한지 신란지 통인지 가서 빨리 딥여봐야지. 인디언들을 스스로 중국 혈통이라고. 이렇게 계속 엮어가는 거예요. 제2, 제3의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사마천처럼 당나라 사마정처럼 당나라 사마정 이런 사람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황제시인화 2008년도 책인데 여기에도 지금 결국은 이거는 정치 프로젝트입니다. 고거 프로젝트가 아니고 단대 공정이니 무슨 저거니 다 정치와 관련된 거지. 그래서 이거는 자민족 중심에 민족주의에 기름을 붓고 대만 문제와 아시아에서의 영도적 지위 이겁니다. 하왕조가 중국의 신성한 과거 역사의 증거라는 주장 이런 걸 가지고 아주 위험한 사태로 지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위험합니다. 얘들은. 얘들 전 세계 인문학학자들이 달라붙다가 이걸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요? 뭐를 통해서 이거 원주민들 이 사람들이 동의족일 수 있다고요. 많은 힌트가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한족의 전신이라고 일컬어지는 화하족에게는 황제만이 지존이었지 그에게 대항한 구려 혹은 묘족의 신 치우는 반역의 신이 틀림없었는데 이 반역의 신도 포획의 논리로 이 소수민족들을 포획하기 위해 전략적 목적이 당겨있는 그런 동북공정도 진행을 하고 포획을 해서 자기들 역사로 다 지금 막 끌어안아버리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황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뗄감인데 그래서 중국 지금 아주 중국 청년인데 대단한 일을 하고 있죠. 시세우동 가짜 무술가들하고 직접 붙어가지고 중국 무술은 가짜라고 역사학계에 중국 역사학계에 시세우동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역사학자들을 우리가 밀어줘야 되고 근데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공자 가오 오제 권육의 오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죠. 강자가 태호시는 그 시작이 목에서 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무엇을 뜻하긴요? 태호가 뗄감이고 뗄감이 태호이기 때문에 동의족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동의족들은 올라서 Huhog 아하 tā 아하 tā 아하 t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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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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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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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